안녕하세요 골수에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경제 지표들과 실적들은 꾸준히 호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 나오면서 전거래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고정 구간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6거래 연속 상승인데요. 오늘 개인의 매수세에 기관도 함께 동참을 하면서 오늘 특히 연기음의 매수세에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3,210선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0.3%대 탄력으로 3,208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 역시 오늘 개인이 매수하고 현재 외국인도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0.5%의 탄력으로 1020선 위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반도체 공급량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 주들이 강세입니다. 어부브 반도체나 테스나 SF의 반도체 같은 종목들의 탄력 눈에 띄고 있고요. 또 모더나가 한국 자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CMO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모더나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해운과 원전 관련주들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주의 시작 월요일 코스피는 3,200선 코스닥은 1,020선 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시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지금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지 가격대가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더 좋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 문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또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채팅방을 만드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채팅방은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로만 꼭 참여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바로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김상현 전문가님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눈에 띄는 건 반도체일 겁니다. 제약주들은 지난주에 올라왔었고 제약주들은 계속 갈 길 간다 생각이 좀 들겠지만 지난주에 비해서 가장 지금 눈에 가장 띄는 업종들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쪽에서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만큼 잘 올라오지도 못했고 사실 지금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서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좋게 나왔던 뉴스들이 최근까지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투자를 좀 늘린다. 인프라 투자 늘린다는 것도 있었고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 확대한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이슈는 일단 큰 기업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거의 관련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큰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늘린다 이런 데서 소재나 부품 장비주들 그다음에 국산화 시킨다 해서 팸리스 업체들 이런 데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특히 오늘 후공정 업종들이 좀 많이 강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랑 후공정 업종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백신 반도체 외에도 백신 관련해서도 요즘에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는 백신 횟수를 3차로 늘린다. 그러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한테 갈 백신 개수는 어떻게 보면 공급이 쉽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에서 2차 접종했던 걸 3차로 늘린다는 것은 백신 소모량을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50%를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백신에 관련돼서 수급이 좀 힘들어지고 또 지난번에 존스라임 존슨 부터 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 정지하고 있는 중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백신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백신 속도를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호주랑 봤을 때 초기에 대응을 잘했지만 너무 대응을 잘해가지고 백신 대처가 좀 늦고 있다. 이런 예수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백신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고 오히려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역시나 주말간에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런 추세로 코스닥 치수가 움직일 때는 제약주들이 아무래도 흐름을 끌고 가기 가장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명분 삼아서 지금 많이 못 올랐다가 많이 빠져서 못 올라온 제약주들이 좀 반등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또 지난주, 지지난주와 다르게 거의 모든 바이오가 올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많이 빠졌다가 못 올라오는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잡아주는 흐름들, 특히나 많이 고생이 많았던 제넥신이라든지 헬릭스미스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빠진 데서 반등이 나오는 것만큼 완전 고가까지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 중단이나 중하단 정도에서는 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 아니면 중간으로 조금 안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특히 반도체 소부장이나 백신주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코스피 쪽은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에 실적이 또 계속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쯤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코스피 또 3212만은 지난번 3250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시즌 전까지는 코스피 종목들은 조금 모르는 대로 조금씩 정리해가는 방향,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강하니까 일단 현재 상황대로는 좀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유의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들은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점차 투자 확대 소식을 발표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제약바이오즈 내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기뻤던 종목 위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좀 코스닥 쪽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는 분석과 함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이형재 전문가님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카카오 특히 많이 질문을 받고 있고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자라든지 지금이라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제서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 대형주들 많이 올라가서 삼성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 카카오 올라갈 때 뉴스들이 워낙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좀 보고 계시는데 카카오만 해도 사실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물론 올라갈 자리가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접근하셔서 먹을 게 많은가라는 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삼성자 마찬가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은 눌림을 줄고 있는 자리인데 현재 단계 박스권 자리를 잡고 추가적으로 물론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야 될 거는 순환매를 돌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많이 빠져던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각 세트별로 티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참 내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숨겨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찾아가실 필요가 있다. 오늘 아까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SF의 반도체나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5월부터 다시 또 공매도가 제기됩니다.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제기될 텐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을 덜 올라온 종목들. 대형주는 한 번 시세를 크게 좋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카카오, 네이버 시세를 다 줬기 때문에 오히려 못 올라와서 대형주 위주로 올라갈 때 못 올라온 종목들로 좀 관심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 그런 종목들 아직도 시장이 견종한 가운데 남아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 선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대형주는 5월 공매도 제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대형주는 조금 차액 실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오랫동안 가져오셨던 분들, 시간 들어서 1년 이상 가져오셨던 분들은 한 번쯤 차액 실현하는 것도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고요. 또 이제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대형주보다는 아직 움직이지 못한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두 분 역시 코스피 종목들, 대형주 쪽으로는 차액 실현하는 움직임을 전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함께 드렸으니까요. 두 분의 분석 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종목 상담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 시황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까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 오신 종목, 퀴즈도 풀고 매매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TV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오늘 4월 19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총 7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고수의 픽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힌트를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수의 픽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종목들 중에서 4번, 두 글자의 종목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대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힌트를 드리기 전에 오늘 종목이 지금 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중간에 답을 눈치를 채더라도 바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방송 끝에 가격 전략 같은 걸 설명드리는 것을 먼저 듣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목은 코스피 시장이 상장이 되어 있고 가격은 7천 원 중반대에, 원래는 7천 원 초반대에, 지금 중반대까지 한 어제 기준가에서 6% 정도 상승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사실 이름 자체로는 비슷한 이름 들어가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두 글자지만은 네 글자도 있고 또 우선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였는데 지난번에 인적 분할이 나오고 나서 이 회사는 지주사로 전환이 되고 이 회사 말고 이름 같은 다른 자회사도 시장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에 인적 분할하고 지주사 전환이 되었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늘 정답은 쉽게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많이 올라 있으니까 당장 지금 보는 대로 매수가 아니고 방송 끝에 가격 전략을 듣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자 수가 두 개라서 좀 많은 분들이 쉽게 정답을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가격 전략을 꼭 들어보라는 의견을 먼저 드렸고요. 지주사인데 좀 자회사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회사 때문에 유명한데 이게 자회사인 줄 알고 매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를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자회사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두 글자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아까 김상현 전문가의 얘기대로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보시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종목이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 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퀴즈만 딱 정답만 보내주지 마시고 저희 선착순이 아닙니다.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오전에 이미 미리 받으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한 6, 7% 정도 수익권이시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하느님 마저 말씀드리면 PCB 및 5G RF 통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자회사도 있듯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83%가 배당금 및 컨설턴트 수입에서 나온다. 아무래도 지주회사니까 매출 구조가 당연히 배당금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20%씩 가 있는 종목보다는 차라리 지주회사가 결과적으로는 수익도 같이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고 대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만한 종목인데 굳이 이름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 지역이 대전에도 있습니다. 연구단지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글자만 딱 넣어주시면 오늘 종목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많은 정답과 사연 그리고 또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월요일병을 이기는 나만의 노하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살을 다이어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팁도 왔고 믿을 수 없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분명히. 이게 그렇게 먹고서는 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사연들도 저희가 받아보고 또 문자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많이 이야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수적인 설명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는 힌트를 드릴 게 없어서 좀 그렇죠. 시간을 좀 끌고 보자. 이제 지역 힌트 이제 대전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네요. 대전에 이 단지가 있죠. 이건 정말 의미 없는 힌트이긴 한데 제 초등학교 이름이 이 이름이거든요.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저 혼자 우리 부모님을 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짜고 짜서. 초등학교 이름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글자라서 많은 분들이 또 정답을 아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대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 좀 있어서 유튜브 댓글에 오답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답이 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서 PCB 업체라고 하네요. 반도체 쪽 지주회사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연들,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힌트는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3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대양전기공업.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주가도 상승 중인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대양전기공업 새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실적도 괜찮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018년을 저점을 해서 19년, 20년 계속 영업이익과 매출액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명 쪽이나 전기 부품들, 특히 선박부터 해가지고 자동차까지 각 부품들 만들고 있고 수차 쪽으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관심 가져보신 분은 좀 저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니고 이 종목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조금 약간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재물 보고 또 섹터 보고 아예 오랫동안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작년 10월쯤 강하게 슈팅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 될 종목이면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지 않거든요. 계속 슈팅을 한 번씩 주면서 빠질 만하면 들어올리고 빠질 만하면 들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중간에 레벨에서 단기 바닥을 잡아넘고 추세를 계속 상승 추세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물도 좋고 추세도 괜찮고 섹터가 나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매수는 가능한데 이게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올라오고 내일도 올라올 것 같지만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고점은 3,250선 정도까지 이미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샷으로 다 들어가지 마시고 형 구간에서부터 15,000원대까지 구간을 잡고 한 이 정도 구간 가격대의 한 이 정도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부 분할 매수 가능한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15,0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SF의 반도체 매수가 8,510원, 비중 10%로 보유 중입니다. 매도 타이밍 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SF의 반도체 개장 이후에 상승 탄력을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3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분 매도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사실 매수보다 어려워요. 매도가. 매도가 항상 어려운 거고 매도 타이밍이라는 걸 제가 지금 잡아드려봐야 또 이따가 한 10분, 20분 뒤에 보면 매도 타이밍이 또 바뀌어버려요. 일단은 그 점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가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9,700원일 것 같습니다. 9,700원일 것 같고 9,700원이면 예전에 2월 17일 날 2월 17일 날 한 번 상승이 나왔냐면 딱 꺾이기 직전이거든요. 이 꺾였을 때 아마 여기에서 쌓인 매물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매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9,100원부터 9,700원 사이는 매물을 다 먹어가는 과정이고 매물을 먹었다고 하는 한숨 치더라도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700원 정도는 조금 차익시연을 해주시는 방향 대신에 다 팔기는 조금 아깝죠. 왜냐하면 9,7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신고가 장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를 또 내가 팔고 나서 계속 신고가,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이렇게 뉴스 뜬 거 보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고점에서 정리를 좀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FA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측면에서 지금 오늘 좋은 이슈 받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는 나중에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로도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테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온 구간부터 오늘 반등 나오는 상승의 거래량부터 전반적으로 좀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지금 당장 서두르는 것보다는 일단 9,700원에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내일 더 많이 올라가주길 바라고 이게 제일 좋아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9,700원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700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근 때에서 분할 매도 의견 제시되었고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비케어 매수가 1만 600원의 비중 20%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20% 난 상황입니다. 더 기다려봐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유비케어가 현재 8,4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그대도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손실이 크시네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종목에 좋은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종목 제 기억으로는 작년 이맘대쯤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5,000대 정도에 말씀드려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수익이 났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냐면 항상 바닷건 인근에서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추천을 드렸는데 저희 유튜브 창에서 요즘 누가 원격 주요 이런 거는 이미 의사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 건너간 얘기다. 이렇게 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미 어떻게 보면 슈팅이 나오고 한 번 시세가 지나간 다음에 소위 말해서 뒤풀이하는 시즌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가 이런 거 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점이 극히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지금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 장기 2평대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 일단 손절가를 한 7,500원도 잡고 7,500원대가 무너지지 않다면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면서 힘을 한 번 모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원격 의료라는 것들 앞으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택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가 4차 3평가를 오히려 엮여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모멘텀은 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빠지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볼 수는 없고 7,500원 정도만 손절가를 잡고 이탈 시에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자리가 이탈하지 않다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쌍바닥구 정도 구간 만들어준 다음에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7,500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한 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 의료주 모멘텀은 있긴 하지만 길게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 7,500원 목표가는 만 원 정도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7,6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 전문가 두 분 이야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매수가 9만 7천 원 비중 20%인데요. 더 가지고 해도 될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인데요. 수익이 많이 나셨습니다. 오늘은 한 17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분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수익 많이 나셨어요. 수익이 많이 나셨고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들은 지금은 많이 수익 난 것들은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차원에서 같은 의견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지수상으로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빠진 부분 2월 달에 형성했던 고점 부분에서 거래도 많이 나왔었고 대신에 지금은 또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확률이 조금 반반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좀 반이 안 되는 확률로 지금 갑자기 큰 거래량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여기서 상승이 안 나오게 되면 15만 원, 14만 원까지는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도를 하고 포스코케미칼을 그때 9만 7천 원에 매수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로도 9만 7천 원으로 돌아가면 9만 7천 원은 싹이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막 상승 올라가고 있는 걸 쫓아가서 이게 다 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좀 잘 받쳐준 상황이니까 지금 이걸 만약에 조금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혹시나 뭐 카카오처럼 막 올라가고 있는 걸 쫓아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뭐 지수에 비해서 못 올랐던 종목들 있죠. 그런데다가 차라리 좀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좀 절반 정도 10% 매도를 해가지고 그 10% 다른 걸 매수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포스코케미칼 비중 20%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수익이 더 잘 날 수 있으니까 일단 수익률 좀 올리는 차원에서는 절반 매도하고 비중을 좀 옮겨가시고요. 일단은 절반은 남겨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차전지 소재 관련돼서 원료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모멘텀이 계속 있긴 합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게 부담이라서 일단은 분할 매도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 15만 원 선까지 조정 가능성 있다고 하고요. 앞서 대염주 수익 실현 의견 드렸던 것처럼 절반 정도 분할 매도하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종목의 상담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이제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대로 시작하는 딱 두 글자, 한 글자만 맞춰주시면 되는데 퀴즈 힌트를 짧게 들어서 그런지 정답 문자가 많이 안 들어와서 좀 힌트 길게 길게 한번 주세요. 길게요? 네. 이걸요? 정답이 아직 많이 안 들어와서. 일단은 뒤에 있는 한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과 세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뒤에 있는 한 글자는 영어로 보면 우리가 오리를 나타낼 때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오리를 나타낼 때 오리를 가지고 케이터 상품 만들 때 많이들 들어가는 한 글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딱 이거를 케이터 생각했을 때 오리와 관련된 케이터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러버땡이 생각난다. 저요, 러버. 좀 젊으신 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연별가 있으시다. 그러면 도날드땡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터와도 연결돼 있고 또 이제 저처럼 살찐 사람들이 살이 쪘다 그러면 항상 이제 배를 보면서 이게 풍성하기 때문에, 이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많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 케이터들과 관련이 돼 있고 먹는 것도 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내 돈으로 사먹고 소고기는 남의 돈으로 먹는 거고 또 오그리고기 같은 경우는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먹어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또 동물이기도 하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는 한 글자를 딱 넣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네요. 건강, 그리고 또 리밍 코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리밍 코너요. 그럼요. 여름에 되면은. 그럼요. 항상 이제 항상 주식은 생활입니다. 상호가 연관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택배를 많이 시켰는데 박스를 딱 보고 제주주를 생각한다든지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어떤 케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 보고 웹툰 쪽으로 생각한다든지 대원미디어 이런 거 잘 떠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다라면서 한 글자 오리를 나타내고 오리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를 보면서 이 종목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반도체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요. 네, 좋습니다. 이 한 글자에 대한 많은 설명을 들어봤는데 먼저 캐릭터 얘기 드렸어요. 러버 땡, 도날드 땡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 정말 열심히 힌트, 선을 넘나드는 힌트 드렸으니까 오늘도 정답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도 읽어드리고 그런 분들 위주로 뽑아서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명신산업 매수가 3만 8천 원, 비중 20%인데요. 현재 크게 손실 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꼭 좀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입니다. 자, 명신산업 이제 오늘 2만 8천 5백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쯤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시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거래량이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거래가 너무 없어요.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사실상 제가 봤던 거의 의미가 좀 없거든요. 대신에 3만 8천 원을 회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3만 4천 원에라도 매도를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앞서서 갭으로 상승했던 부분들도 있고 앞서 상승했다가 상승을 하루도 못 지켜준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욕심을 낸다 그러면 4만 원까지 욕심은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4만 원까지 완전히 욕심내기는 사실 여기서 못 올라오고 다시 빠지게 되면 3만 5천 원도 다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회복이 나왔을 때 안전하게 3만 4천 원 정도에는 비중을 좀 줄여서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은 차라리 4만 원 이상 만약에 3만 5천 원을 거뜬하게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면 그 전부 4만 원에서 끝날 게 아니고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 상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시고요. 반대로 상승이 안 나온다. 그리고 또 거래량도 안 늘어난다.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가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2만 3천 원 정도는 일단 비중 축소 완전 다 손절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고요. 2만 3천 원 밑으로 내려가면 비중 축소했다가 그때 비중 축소는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2만 3천 원 이탈 시에는 더 싼 가격이 분명히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매수해서 평당가 관리해가지고 손실 되찾아오시면 되시니까요. 일단 명신사람 처음에 테슬라 때문에 움직였지만 요즘은 테슬라가 전기차 이슈지. 그런 것보다는 코인 시장에 더 민감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도즈코인 같은 것들이 급등할 경우에는 테슬라의 가치가 오히려 테슬라가 그런 코인들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재무제표가 커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명신사람과 관련이 없죠. 전기차 부품 납품한다 이런 처음에 얘기가 있었던 걸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테마상 지금 반등은 어렵고 거래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반등이 나오면 3만 4천원 부근에서 비중 줄여주시고요. 손절가는 2만 3천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이 부근 때에서도 비중을 좀 줄여주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7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암전자 매수가 3,280원 비중 10%입니다. 21선도 이탈하고 힘이 없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안암전자 최근에 계속 한 3천원 선 부근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3,08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그냥 좀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본인의 매매 성향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21선도 이탈을 했고 힘이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자리들 이 자리들 이후에 바닥을 좀 잡는 자리거든요. 현지 구간에서 바닥이 좀 잡혀야지 다시 한 번 상승의 모멘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같아서 확산과 수축을 반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3단 상승이라든지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파동이론과 관련된 것들도 결국 에너지와 관련된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다음에 상승을 하려면 중단에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가 옆으로 잡아주는 자리가 시간이 너무 걸려버리면 내 매매 성향하고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나는 중기 이상을 이 종목 한 3개월 이상 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120선이 올라오면서 한 번 지지율을 테스트하고 다시 한 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기다리시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보셔야지 이 종목에서 한 번 더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매매가 좀 빠른 매매를 원한다고 하시면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조금 길게 가져가볼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손절가 짧게, 길게 잡으실 것도 없고 지금 3,075원이니까 2,9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2,9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옆으로 횡보 후에 한 번 더 추세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매매 성향에 따라서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짧게 2,900원 잡아드렸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9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원 미디어 매수가 4만 1,060원 비중 10%입니다. 계속 빠져서 너무 걱정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한참 다 오른 다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만약에 매도를 한다,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아마 지금 매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다음 매매도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왜 이렇게 판단을 생각을 하냐면 대원미디어를 저 자리에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고 나서 전략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아까 그 포스크 케미칼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매도하고 너무 오른 것보다는 빠진 것들은 매수를 해라.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요. 주가도 어느 정도의 물리법칙에 적용을 해서 올라가면 그만큼 다시 조금 어느 정도 다시 내려오는 것들도 분명히 같이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지만 다 나옵니다. 내가 꼭 안 사면 계속 가고 4만 원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안 사도 올라갔다가 빠지는 구간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빠지는 것에 차라리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손절을 할 타이밍이 지나긴 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상승이 나왔던 이후에 그 가격을 못 지켜주면 가급적이면 접근을 안 하는 게 좋고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4만 천 원 매수가 애매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을 못 지켰는데 그 가격이 그 위에가 아니고 밑에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을 보고도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날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단기간에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신 건지 애매하게 거기서 전략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이 잘못된 만큼 어느 정도 손실도 감안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 오늘이나 내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선 정도? 11선이 지금 3만 2천 6백 원입니다. 3만 2천 5백 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손절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부터는 많이 오른 것도 접근하지 마시고 빠져있는 것도 의지로 접근하셔도 늦지 않고요. 정말 난 나중에 진짜 손절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여기 21선 2만 5천 원이나 2만 원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안 오면 말고요. 안 오면 좋은 거고 오면 그때 2만 2만 5천 원의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6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DPC 매수가 1만 5천 7백 원, 비중 30%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DPC 지난주에는 많이 또 빠졌네요. 오늘 현재가랑 비슷한 부분인데 어떻게 진단을 해볼까요? 저희가 뭐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저희 방송 고수시간 종목 첫 방송 첫 종목이 DPC였고 그 당시에 5천 원대에 추천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다음에 2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4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다가 소위 말하는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가 다 빠지면서 거품이 빠지면서 내려왔다가 최근에는 그렉 관련된 동남아에 그런 배달 쪽, 그렉 관련된 상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놀림목을 주고 있고 놀림목 들어가신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이 구간에서는 23년 깨지기 전까지는 오늘 낭봉도 나와 있고 현 자리에 지지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보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2만 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단 21선이 깨지면 추가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자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만 4천 원 손절가, 목표가 2만 원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PC 목표가 2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해주시죠. 오늘 정답,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종목, 또 오늘 퀴즈가 쉬웠습니다. 대덕이고요. 일단은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초가 항상 잡아오는데 오늘 시초가 7,310원이었는데 장중에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오늘 한 7,800원 때까지 움직였었는데 목표가 8,200원, 손절가 7,000원 잡고 대행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오늘 만약에 저희 장전에 미리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좀 사셔서 수익 실현을 해보실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을 때고 지금 보신 분들은 지금 작전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단기로 보실 분들은 종각까지 보신 다음에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종목은 대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40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김도훈 앵커님, 초등학교 대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동창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용덕국민학교 나왔다고 소개를 해주셔서 덕자돌림이라 왠지 모르게 친밀감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문자 바로 읽을게요. 66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맨날 맨날 느끼지만 새로운 종목 많이 알게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 오래 해주세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라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TV에서 나오거나 뉴스에서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잘 모르는 종목들 뉴스에 잘 안 나오는 종목들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뉴스가 나오면 팔꿈이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함께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잘 골라보시고요. 다음은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지 전문가님 덕분에 오늘도 웃습니다. 커트하셨는데 멋지시네요. 이 종목 매수 후에 수익 내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머리 자르셨는데 멋지다는 반응이 바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대놓고 관종이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이 있는 문자들 그리고 관심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야. 이분은 대덕 55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대덕, 오늘 대박입니다. 세 달 만에 수익이 났다고 하시네요. 축하드려요. 이분도 구조대회가 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조대회 보내드렸었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왔는데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종목증 급하다, 내 종목 살려달라 하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구조대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구조대회가 필요한 종목들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답을 보내셨어요. 0725번님께서는 대창 아닌가요? 막창보다는 대창. 저도 이 의견을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오답이기 때문에 막창이 좋아서 대창이 좋아서요. 저도 막창보다 대창입니다. 대창에다가 양까지 먹어야죠. 왜냐하면 대창만 먹으면 느끼하셨기 때문에 양대창에다가 여러분 요즘 대파김치를 먹어야 됩니다. 대창에서는 대파김치가 없으면 느끼해서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은 또 월요일인데 금요일에 있으면 좋았겠네요. 먹는 얘기는 금요일에 하면 더 좋은데 하지만 저는 오늘도 두부를 먹어야 된다는 거. 네, 종목 상담하실 때보다 더 청산유수로 대파김치에 대한 강조. 텐션이 올라와네요. 끝날 때 다 됐어요. 종목을 대창을 가져올걸. 네, 좋습니다. 오늘의 정답 대덕이었고요. 정말 대덕과 관련된 많은 문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정답 맞춰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델리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양 시장 확인해 보시죠. 잠잠했던 시장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쿠스피는 장중 고점 3,214선 나왔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1월 전 고점 3,208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스탑도 1,022선 출발에서 현재 고점 부근인데요. 쿠스피는 0.4% 오르면서 3,211선. 쿠스탑도 0.6% 상승 탄력 키워갑니다. 1,02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쿠스피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 초반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이 시각의 특징입니다. 특히 연기금도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관은 오늘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1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932억 원의 매도 위입니다. 개인도 매도로 돌아섰네요. 156억 원의 매도 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쿠스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안정적인데 비해서 수급이 다소 불안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했네요. 270억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36억 원, 그리고 개인은 17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반도체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20조 원에 달하는 제2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국내 평택 제3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도 올 하반기에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는 최대 최소 50조, 최대 70조 정도라고 하는데요.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관련주들이 오늘 힘이 강합니다. 어보부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거랠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현재는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힘 받아가고 있습니다. 2.5% 오르면서 32,3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발 호재를 타고 인쇄 회로기판 품귀 현상이 심화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들도 오늘 힘이 강합니다. 현재 전반적인 섹터에 거래대금이 강하게 실리는 모습이고요. 대덕전자 테크윙 장중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대덕전자 우선주도 강하고요. 대덕전자 19%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7,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크윙도 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7,9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모더나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리포트발 효과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NH 투자 증권에 따르면 미국 모더나가 한국의 자회사를 만들 계획인 만큼 한국 기업과 CMO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확산세도 계속되면서 관련주들의 힘이 강하게 실리는 모습인데요. AB 프로바이오는 현재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현재 강하게 담아가고 있고요. 22%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435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파미셀도 모더나의 백신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7,7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진단키트 테마도 보시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관련주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쪽도 오늘 시세가 좋은데요. 개별 이슈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왔습니다. 시세는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3개월 만에 장중 20만 원을 돌파했고요. 현재 7%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1만 3,2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과 슈머시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진단키트가 미국 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오늘 힘 받아갑니다. 슈머시스 20% 강세를 보여주면서 1만 4,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왕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혐م이었습니다. 현재 연기금이 1,1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이틀 연속 매수를 보이면서 국내 순매도 중단을 할지 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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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